Salut!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. 오늘의 단어는요? 바로 CL입니다. 자, 딱 이제 방금 떠올리신 분들은 가수 중에 CL이라는 가수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길 가다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이 C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자, 이거의 정확한 발음은 CL. CL. CL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. 이제 길 가다가 CL이라는 단어 보시면 아, 저거 하늘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지니였습니다. Cia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